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폐의 도배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팬분들과 함께 채워갈 콘서트 준비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이렇게 특별한 연말을 맞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2023년엔 멤버들과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 날에 식목일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꿈만 같고 아직까지는 실감이 굉장히 안나는데요. 이번 콘서트를 모든 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온라인 생중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현장에 오시더라도 한 번 더 추억을 되짚어볼 수 있는 생중계 다시 보기도 기회가 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엔 진짜 정말로 특별한 이벤트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주시고요. 네 신목일 쓰리 기대 바랍니다. 지금까지 MP2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